무비버스터즈가 제안하는 청춘들을 위한 욕망 사용설명서 등급이 달라요 오늘? 욕망을 어디부터 가르쳐줄까? 벌써 좋으세요 이렇게 웃음 뭐 연필부인 흑심품 언내 되게 흥분하고 그랬었죠 채널CGB의 한계를 수정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주인공 이름이 남고완 고완아 고완아 어디 가자 고완씨 그러면 약간 근데 톤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음 방송에 거의 못쓸 것 같아요 오늘내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 라이브